안녕하세요 당질환자입니다. 전기자전거 속도조절기고요 전동스쿠터 전동 킥보드에도 들어갑니다. 3선으로 3선식 5V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기면 앞으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쪽에서도 되고 킥보드 경량 킥보드에도 많이 쓰였고요 그런식으로 많이 쓰인 제품이고요 컴블 슬로틀이라고 하죠. 엄지로 누르면 동작되는 그런식입니다. 손은 요정도 길이로 좀 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선식으로 5선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선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가만색, 초록색 맞추면 된다 색도 조절기 괜찮죠? 그래서 전자브레이크도 있으면 얘로 해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얘를 눌러서 휠칭으로 해서 속도 제어할 때 얘를 쓰면 됩니다.